다음 소식은 이것도 무거운 주제예요. 해병대 우리 최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펼치다가 지난달에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순직을 했습니다. 순직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에서 1차 수사를 거친다면 이건 경찰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공군 부사관 사태 이후에 이거는 군에서 1차 수사는 상황 보겠지만 이건 어쨌든 경찰에 넘겨야 돼요. 민간수사관에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넘기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우선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파악한 것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포함한 지휘부 또 현장 지휘관 이렇게 해서 8명 보도 과실지사 혐의가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수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수사단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초동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들은 사실은 경찰이 수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동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에 이첩을 한 겁니다. 이첩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 결제를 맞고 이첩을 했는데 결제를 맞고 이첩하는 중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그대로 이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명단을 빼라 또는 그 안에 혐의 사실을 빼라 등등 몇 가지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될 확률이 있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거 항명이 아니냐 해서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을 집단항명죄로 걸은 겁니다. 항명을 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네. 지시가 않았다라고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국방부 장관이 결제까지 하고 수사단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첩을 했는데 왜 중간에 이걸 수사에 관여하고 또 누구 지시로 이것이 바꾸려고 했느냐 결제까지 났는데 국방부 장관 지시냐 현 용산이 안보실의 지시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추적을 해봤더니 여기에서는 원래 31일 날 저한테도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수사 결과와 언론 브리핑이. 네.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31일 날이 월요일 날이었거든요. 오후 4시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와서 부사령관과 같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보고하고 그 시간쯤 언론 브리핑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좋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바꾸어서 그때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파악을 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뭘 보고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지금 초동수사 결과인데 한 8명 정도가 가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경찰에 넘기게 이첩하는 것에 관계된 거고 또 거기에 초동수사 결과. 그래서 이거 장관 결제가 된 거냐 하니까 얘가 어저께 일요일 날 30일 날 장관 결제 받은 거고 오늘은 여야 국회의원들,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해서 아, 그런갑다 하고 했는데 한 시간 전에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취소가 됐느냐 봤더니 언론 브리핑도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상하잖아요. 장관 결제를 하루 전 받았는데 하루도 안 돼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그때 추적을 해봤죠. 왜 그러냐 따져봤더니 거기에 안보실이 끼었더라고요. 보니까 31일 날 언론 브리핑하기 하루 전날 30일 날 오전에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해군 총장한테 가서 계룡대에 보고하고 해병대는 해군의 통제를 받거든요. 오후에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결제를 맡았고 그런데 저녁에 용산의 안보실,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내일 언론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아, 대통령의 안보실에서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곁에 국방부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는 31일 날 오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 꼭 브리핑이 중지가 된 거죠. 또 중지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혐의 사실을 빼고 이첩해라. 또는 거기에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빼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국방부 법무관리실하고 수사단이 몇 분 이런 걸로 옥신각신한 것 같아요. 수사단에서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넘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법무관리실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재보궐을 했더라고요. 이거 그대로 넘겨야지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혐의 사실을 빼고 한다든가 또는 일부 인원은 빼고 한다든가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한테 철저히 수사한다고 했는데 유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유가족한테는 이미 29일 날 토요일 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럼 유가족은 설명 들은 것과 또 다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사령관한테도 재차 보고를 하고 그때 사령관이 하지 말아라고 명쾌히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압박을 받았겠죠. 위에서. 그런 사죄 2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하고 대령입니다. 박모대령이고 중령이 지휘하는 강력수사대 대장하고 수사관 이런 인원들이 토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법과 규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이첩을 2일 날 했더니 이제 국방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항명죄다 해서 박모대령은 집단 항명수계죄. 무심죄합니다. 집단 항명죄로 이렇게 조사를 받기 시작을 하고 어저께 수사단장은 보직해임까지 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본질은 최초에 이렇게 보고 수사된 이 안 장관까지 결재가 됐는데 왜 누구 지시로 수사에 관여를 한 거냐. 이건 저는 실제로 직권남용이라고 봐요. 이것은 왜냐하면 법을 위배되는 거거든요. 법에 대한 것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법 위배 소지가 국방부가 오히려 법 위배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예전에는 군에 있는 모든 사고는 군 자체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까지 갔는데 국민적으로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게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은폐 축소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많아서 이제 그것을 경찰의 이간을 3대 범죄는 경찰에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성범죄에 관련된 거 사망사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군에 오기 전에 사고친 범죄들 그런 거는 민간 경찰에서 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초동 조사만 하고 넘기는 걸로 바뀌었고 이첩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당시 군사법원법도 바뀌고 그 하부법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 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도 바뀌고 그 시행령도 바뀌었는데 군사 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에 보면 군사 경찰의 지휘감독에 나와요. 군사 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국방부 장관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군사 경찰을 지휘감독해요. 이걸 수사해라라고 지시한다든가 이번에 수사는 장관 같은 경우는 조사본부에서 해라 아니면 해병대 자체로 해라 이런 지시는 하겠죠. 그게 지휘감독이에요. 그런데 수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의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뭐는 빼라 뭐는 추가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전체적인 지휘감독 이거는 수사해라. 수사 인력은 부족하면 어디가 지원해라. 또는 어느 수사기관에서 해라. 이런 건 할 수 있는 건데 수사에 들어가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시행령이 있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지침이 또 22년 6월 28일 날 내려갔는데 그 10조에 보면 군기 안전 사고는 이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에 맞게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한 것인데 국방부와 안보실이 되는지 국방부가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관여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결제를 했으니까 안보실이 그 다음날 할 언론 브리핑 내용을 보고 관여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안보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보실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걸 하느냐 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언론 이런 데서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은폐 축소한 것 아니냐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의도가 또 하나는 거기에 누군가 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외압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던데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경찰에 그대로 넘기면 사단장 여단장하고 그런 거 하면 파장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데 처벌 기준을 밑으로 낮추면 언론에서 주목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단장이나 여단장 위에까지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처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특정인을 봐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압 형식으로 한 것도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오후 2시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 했어요. 아, 이 관련해서요? 이걸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와서 보고하는데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데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와서 아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한 분이 있는데 앞에 수사 과정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제 과정에서 장관이 결제했느냐 왜 누구와 뒤집었느냐 이건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명확히 국방부와 안보실이 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제가 추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해병대 그렇게 노력한 수사단원들이 단장이나 이런 인원들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비서진들이 유가족하고도 접촉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가족 대표께서는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지금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슬픔에 아직 극복을 못해서 대신 해병대 수사단장은 선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비춰왔어요. 해병대 수사단장을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받고 막 하고 있잖아요. 선처해달라고 유가족이 얘기할 정도면 29일 날 수사 결과를 유가족께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그럼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것들을 유가족들은 신뢰한다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합참은 국방부하고 대통령 안보실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러한 유가족도 신뢰하는 것 같은 이러한 수사를 뒤집으려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수사단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항명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왜 국방부 장관 결제까지 난 사안이 뒤집혔는지 대통령 안보실에 보고한 이후에 시점으로 보면 시간 순서로 보면 이후에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참 그렇네요. 양평고속도로 그것도 누가 과연 개입해서 누가 지시해서 종점이 바뀌었냐 이런 의혹의 소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장관이 지시했다 이런 건 싹 빼고 항명이나 해인 이거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수사단장은 항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축소시켜서 저 밑으로 내려보내고 국방부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나 대통령의 안보실은 손 털려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이런 수법 주특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논점은 흐리고 싸우는 전장 자체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도 보인다. 그래서 국방위에서 끝까지 이것은 밝혀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의 활약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고요. 준비한 아이템은 더 있는데 시간이 그렇죠. 벌써 시간이 젠버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늘도 김병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젠버리 대 이런 걸로 우리 국가 자존심도 손상이 됐고 국가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태풍도 온다고 하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태풍 대비에 좀 철저히 하셔서 태풍이 안전하게 태풍으로부터 건강도 지키고 안전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체크도 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부지런히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이런 태풍 이런 것도 체크도 해보고 네. 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블리 김병주 TV도 이제 더 박차를 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두 달 동안 지역 열심히 남양주 을지역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 뵙고 이라고 제가 주블리 김병주 채널 조금 감심이 소홀했었는데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주블리 김병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서 김병주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한 의견들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마이티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